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짜잔! 드디어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실버 버튼이 제 눈앞에 있다니 모두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유행이라죠?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소관에 또 있네. 오, 대박. 자, 편지도 왔고요. 짜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실버 버튼에 당뇨 치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미스테리 삼각형과 뇌 모서리, 테두리 속 안에 숨어있는 당뇨 치료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가 있다면 흔히 어떤 기관이 망가졌다고 하죠? 네, 바로 최장을 많이 생각하시죠? 최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니까는요. 그렇죠? 또한 당을 태워버리려고 근력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근육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복상태일 때 내 당을 관리해주는 간. 자, 그래서 최장, 근육, 그리고 간. 이렇게 세 기관을 당뇨 치료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기관을 공략하는 약을 사용해봤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인슐린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의 치료 방법이에요. 이제 실버 버튼 테두리로 넘어가면서 최신 당뇨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기관은 바로 뇌입니다. 당뇨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셨나요? 우리 뇌는요. 보통 얼마나 먹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시작되면서 이 제어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 숟가락을 들면 멈추기 어려워지고요.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뇌를 치료하는 치료제인 GRP-1 에고니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흔히 입맛이 줄고 몸무게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내가 본래 먹어야 하는 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식사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당뇨뇌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기관은 내장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식욕을 정상화하는 치료 성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GRP-1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장에서 나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내장에 다다르면 이 GLP-1이라는 성분이 배출이 되면서 이 GLP-1이 췌장으로 가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고요. 뇌로 가서는 이제 음식을 그만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흥미롭게도 당뇨 환자들 중에서는 이 GLP-1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을 공략하는 약들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뱃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몸에서 독성을 많이 뿜어내고요. 이 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당뇨가 심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째, 마지막 기관은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당뇨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요. 소변을 뜻하는 뇨와 설탕을 뜻하는 당이 합쳐져서 소변이 달짝지근해졌다라는 뜻이죠. 당뇨가 심해져서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내 혈당을 유지를 하려고 콩팥에서는 이 당을 배출하고 배출해내야 되는데 처음에만 그러지 당뇨가 심해질수록 콩팥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당을 배출하기는 커녕 이 콩팥이 당을 더 흡수하고 앉아있어요. 신장이 고장난 거예요. 아무튼 이 SGLT-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콩팥이 당을 더 흡수를 하는데요. 이 SGLT-2를 막아버리면 당을 흡수를 못하고 배출해내겠죠? 그래서 개발된 약들이 SGLT-2 억제제, 바로 이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쓰면 안 되니 당뇨 초기에 써주면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 실버 버튼이 의사 유튜버스러워졌나요? 네, 미스테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뇨 치료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했을 때 제 환자분들의 경우 매일같이 맞는 인슐린을 끄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당뇨를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논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을 통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버 버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